테란전이 안나오네요. 테란전 한 게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테란전이 안나오네요. 토토수전이에요 내일 모레가 한글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채팅 칩시다 그죠? 푸푸전 지금 몇원속입니까? 여러분들 막말로 한 푸푸전 4원속 아닌가 지금? 이 정도므로 렉없는거 아닙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렉심할때는 게임 못할수중이었는데 아니 여러분들 아니 상대 아이디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 개청자중에 한명이 개청자가 상대한테 아이디를 알려줬는데 저라고 아니 아이디를 가려놨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는거에요? 제가 아이디를 가려놨잖아 지금 긴만 못하게 할라고 어떻게 알지? 신기하네 신기하네 방프린가? 방프린가? 투시력을.. 투시력을 가진 시청자가 있나? 진짜 투시력있는 초능력자가 있습니까? 제 방에? 여러분들?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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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여러분들 제 방송 보고있는 시청자일까요? 아니면 누가 진짜 기만한건가? 알수가 없네 알수가 없어요 그죠? 투시력있는 시청자가 있나? 투시력있는 시청자가 있나? 진짜 농담 아니고? 투시력있는 시청자가 있다라면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놀라운 일이네 방프리라고요?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프린거 진짜로 방프린데 연기하는거에요 그러면? 상대가 소름돋게 지금 메소드 연기하는겁니다 상대가 방프리하면서 메소드 연기중이에요 개소름이네 아니 긴말을 할수가 없는데 상대가 누군줄 알고 긴말을 하냐 메소드 연기야? 희한하네 희한하네 메소드 연기 질질 쌌다 쌌어 어어어어어어어양 다시 아 메소드 연기 멘 JK 그래요 저의 목소리가 맞냐고, 이는 킬을 다 이끌어낸 것 같다. 그는 킬을 다 이끌어낸 것 같다. 저의 목소리가 너무 많다. 킬을 다 이끌어낸 것 같다. 빌드를 계속 말해준다네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죠? 개청자분이 있습니다 멍청자 ㄷㄷ 미네라이 부족합니다. 랄라히 랄라히님 투원 2천원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수업내용 토대로 투원쿨토 10판전승 했습니다 막말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물별 뿅. 마주스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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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find hope to believe in